다음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상장군 초이님께서 덕산 하이메탈 매수가는 7,080원이시고요. 1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덕산 하이메탈은 6,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요. 전략 주시죠. 어제 사셨어요. 어제 사셨는데 최장군님이시잖아요. 이분도 이제 저희 시청자분 중에 오래되신 분인데 좀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간 투자가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면 기업의 내용보다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숄더볼 쪽을 만드는 쪽인데 주가가 참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조정을 많이 받았네요. 자회사 쪽 덕산 그룹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산 네오록스도 있고 최근에 덕산 오우코스인가요? 정확하게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드론 만드는 회사에 대한 지분평가까지 좀 하게 되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번업 내용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덕산 하이메탈은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컨돔 점프가 좀 됐는데 실적이 딱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를 한 번도 찍지 않다가 작년에 드디어 적자를 찍었어요. 재무나 이런 데는 덕산 하이메탈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소외 주식이긴 해요. 덕산 하이메탈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여러 가지가 볼 때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부품 쪽도 있고 여기는 이제 부품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막 거래량이 활발하게 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장군님이 사신 걸 보게 되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조금 나왔던 적이 5월 26일이고 그 이후에 약간 기관 행보를 갖는데 차라리 그러면 6,500원 때 좀 트라이를 해보시지 좀 늦었다 싶어서 어저께 정도에 전일 정도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전일 정도에 진입을 하셨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CPI 때문에 하셨나? 그런데 CPI는 어제 밤에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FMC나 이런 걸 좀 앞뒀으면 차라리 FMC나 이런 걸 좀 한 번 보고 지수가 고점 상단이니까 놀림공을 갔을 때 한 번 더 진입을 했으면 가격 전략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갔을 텐데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적자 기업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중요했겠죠.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도 제가 봤을 때 수주장구를 좀 파악해 봤을 때 적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도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흔적이 있고 저점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인 것 같고요. 하반경직성은 5,800원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좀 보니까 약간 모아가는 형태에 대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모아가는 형태는 올해 1월부터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 여기까지 내다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제 기대 수익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밸류를 어디까지 좀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실적적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는 10%가 좀 넘어갔고 2021년에는 안 좋았고 작년에는 적자였거든요. 올해 얼마만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았던 쪽이 12% 때니까 2020년 정도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전방 산업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냐 내년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절대 FMC 연준에서 유동성 확장에 대한 시그널이 되었지 최종 금리에 대한 확장 여부를 애매모호하게 흘릴 거예요. 그렇다 보면 박스껏 매매거든요. 그럼 대응 전략을 이렇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해본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내일 리바운드가 나오면 정리를 하시든지 첫 번째 전략이고요. 내가 조금 높은 권역에서 잡았기 때문에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 추가를 못 하실 상황이시면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단보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가 조정받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획이시면 6,200원대까지 좀 흘러내리면요. 추가 매수를 5% 정도 하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시고 그리고 단가를 낮췄는데 평단가에 좀 오게 되면 비중 추가한 거 5%는 철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0%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래서 단가 낮추는 작업을 6,200원대 비중 추가 5%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박스권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파 여부는 어렵지 않은데 하반기로 가더라도 기대 승률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8,000원 정도가 적정 범위 낸 것 같고요. 조금 더 기간 투자를 하겠다. 쌀 때 내가 종목을 좀 잡아놓겠습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가져가신다 하면 저는 충분히 9,500원까지는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선별화도 좀 필요하지만 2분기 실적들이 1분기보다 좋다든지 전년 동기 기준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이 할인 구간이에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고요. 6,200원에서 추가 매수 의견 2% 드리도록 하고요. 중기 전략은 8,000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목표가는 9,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베탈입니다. 패키징 소재의 솔더볼 기업인데요. 소외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적자 이후에 1분기 흑자 전환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등을 감안했을 때 저점을 확보했다고 보지만 박수권의 흐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반등했을 때 매도하거나 아니면 6,200원대까지 눌렸을 때 5% 추가 매수 그리고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연말 혹은 내년까지 기간 투자 시에는 9,500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환하고 있습니다.